방탄소년단의 버터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 3위에 올랐습니다. 오피셜 차트 측은 버터가 1만 건 이상 판매되면서 주간 집계 결과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싱글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피셜 차트는 빌보드와 함께 팝 시장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차트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 기록은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 발매된 다이너마이트로 세운 최고 기록과 같습니다. 한편 올해 데뷔 8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은 수요일부터 팬들과의 축제인 BTS 페스타를 엽니다. 데뷔일인 6월 13일에 맞춰 안무 영상 등 직접 참여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similarity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